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어 아아 아이씨 아아 아아 진짜 씨 한숨 돌렸다 아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너무 좁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우리 학교 캠퍼스 말이야 면접 준비해야 돼 빨리 누나 이번에 왜 봄학기 학생들 뽑아요? 왜? 아니 원래 신협생들만 뽑잖아요 왜 봄학기 학생들 뽑냐고요 나가 빨리 누나 이건 진짜 중요하다니까 저랑 동혁이랑은 이미 다 얘기 끝내놨어요 이거 안 바꿔주면 저희는 안 나가기로 했단 말 아니 아 별로예요? 넌 어때? 그래 그래 이자 뭐 나도 별로였어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인상이 되게 순하시게 생기셨네 아니 여기 들어오면 험한 일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저희 당황시킬 수 있는 장기 자랑 같은 거 있어요? 아 장기 자랑이요? 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동물은 진짜 잘 아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누구 따라한 거예요? 아 물개요 물개요 물개 따라했구나 아 하하하핫 저는 어 장기가 없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하하핫 제 장기는 장기 두기입니다 장이요 죄송한데 제가 장기보다는 체스를 더 좋아하세요 흠 아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내가 그럼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아 다음 분 들어오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세요 방송국엔 왜 지원하셨어요? 네 저는 예전부터 방송국에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가진 꿈을 이곳에서 펼쳐보고 싶습니다 방송국에 들어오고 싶어 했던 정확한 이유가 뭔데요? 저는 뉴스 기사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큰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친구가 예전에 방송국에서 일하는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아 그래요? 끝까지 좀 멋있어 하시지 끝엔 좀 멋이 없더라고요 뭘로 지원하시죠? 기자입니다 자신 있어요? 자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시사 이슈가 뭐예요? 최근에 인상 깊게 본 뉴스는 이란 축구 선수가 이란 여성 인권을 옹호한 혐의로 사형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단지 반정부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합리화될 수 없는 강제적 탄압을 지속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차오르게 하는 그런 뉴스였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컨 넌 정신 차려 멍청아 야 너네들이 취재 다녀와라 왜? 아니 쟤가 왜 얘랑 너가 정국은이잖아 가르쳐줘야지 아이 그래도 뭐 얘랑 같이 가 갔다 올게요 뭐해 챙겨 가르쳐줘야지 아 너도 이 정도 했으면 니가 알아서 이렇게 딱딱해야지 넌 뭐 3일만에 걸음마도 때냐? 3일? 왜 너 들어온 지 3일밖에 안 됐어? 아니 도저통 같은데 거울 좀 그만 봐라 거울 좀 그만 봐라 뭐 더 놀아 오늘 마 펜코드 비싼 거야 더 주면 큰일 나 펜코드 비싼 거야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이놈이 너 여기서 이걸 울리는 게 복잡다 여기 봐봐 F-STOP, 데시벨 이런 거 다 기억해놓으란 말이야 알겠어 나도 알 건 알거나 얘기 좀 하지 왜 헤어지자고 했어 왜? 그냥 궁금해서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잖아 그래야 네가 먼저 쌀쌀 맞게 대하니까 자존심은 지키고 싶고 차이기는 싫다 뭐 그런 거야? 네가 먼저 날 왼수 취급을 하잖아 왼수? 그래 왼수 너 이제 좋겠다 하루 웬종일 왼수랑 같이 붙여 있어야 돼가지고 너 무슨 생각으로 여기 지원한 거야? 난 아직도 너 만나기 껄끄러워가지고 학교 수업 들을 때도 뺑뺑 돌아서 가 다시 만나고 싶어 사과도 사과도 하고 싶고 다른 클립 찍으러 가야 돼 빨리 와 빨리 와 다른 클립 찍으러 가야 돼 빨리 와 잘 모르겠고 이거 또 뭐하냐? 클립 괜찮지? 어 어머 괜찮은데? 어 그냥 바로 편집하면 될 것 같네? 그 우리가 할 일이 좀 있어서 말이야 먼저 가볼게 괜찮지? 아우 바빠 내가 좀 많이 국장이잖아 이해하지? 그럼 제가 얘 편집 가르쳐가지고 마무리 지워둘게요 어 그래 그 좋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좀 가져봐 아 그 좋은 편집 시간 가지라는 거야 우리 간다 안녕하세요 너한테 너무 익숙해졌었나봐 너가 해준 배려들을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네 말이 맞았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 세탁소 자주 가 맨날 떨어뜨리고 흘리는 버릇 아직도 못 고쳤어 그래서 바지가 맨날 더러워져 그럼 이제 쿠폰 많겠네 그 세탁소 네 나는 너가 더 이상 나한테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고 싶어서 일부러 네가 바쁘고 힘든 날 널 불러냈어 그리고 네가 티 좀 내줬으면 했었어 네가 마음이 식었다는 티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는데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넌 언제나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몰랐어 다시 만나고 싶어 빨리 편집하자 늦었다 저 저 그 보고 싶어 늘리동 이미 내일이야 열두시 넘었어 내일 점심에도 올 거 아냐? 방송국 그럼 우리 6시간 뒤에 만나는 거야 우리 캠퍼스 있잖아 어... 진짜... 좁지 않냐? 그러니까 그럼 가볼게 first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